그렇다고 해요 멀쩡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완전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그리는 맛은 맛이에요 불닭뱃살이 너무 맛있어요 뱃살이 너무 잘어울려요 뱃살이 너무 잘어울려요 뱃살이 너무 잘어울려요 매운 고춧가루 초콜릿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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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뭉티기랑 맛이 똑같아요 신기한게 이렇게 이렇게 결이 있어요 찢어지는 것도 잘 찢어져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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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찢을 때는 조금 질긴데 입을 들어가면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건 안기지 않나요? 너무 맛있어 까지 오늘의 주문은 면이 날때는 면이 날때는 좋은데 면이 날때는 잘 먹으면 면이 날때는 더 맛있어 면이 날때는 면이 날때는 면이 날때는 맥주의 육수 너무 맛있어 양념장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예전에 먹기 좋은 아시오 이 맛도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맛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홍역에서ites에 먹는게 좋네요 이 맛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는 이 맛은 근데 많이 먹었을 때 이 맛은 정말 맛있다 하지만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흰쌈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오늘 치맛살을 먹어봤는데 뭉튀기처럼 맛이 똑같았어요 육회는 맛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결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찢어먹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입 안에 들어가면 또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